전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아예 청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5년간 전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,500여 건인데 930여 건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이 중 400여 건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구속영장 발부율은 경찰 수사 신뢰도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만큼 영장 청구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.